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아직 원희야 여러분 저 심장이 너무 떨려요 너무 심장이 너무 떨려요 지금 진짜 완전 지금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 안녕 원희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으로 아 무대 잘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저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제가 원래 화장을 화장을 바로 지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안 지우고 있었어요 화장을 이렇게 완전 번쩍번쩍하죠 저 라이브 하려고 이렇게 무대 화장을 안 지우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원희 오늘 좀 고양이 닮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요 그거에 대해서 메이크업 선생님과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 눈꼬리가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약간 원래 진짜 여기가 올라가 있어서 원래 눈꼬리를 내려버려야 한다고 원희는 원래 그렇다 고양이 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딸꼬치를 할 뻔한 거예요? 진짜임 그리고 마카오 음식을 먹었습니까? 네 저희가 에그타르트도 먹고 밀크티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 원희 고양이 해 그게 아니라 근데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러니까 이러니까 뭔가 마치 저만의 의견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처음이라서 너무 자꾸 광대가 계속 올라가네 눌러줘야겠다 이렇게 토끼 같다고요? 아 맞다 제가 제가 쇼쇼 str후미인가 그 제가 어이고요 제가 마그네틱 마그네틱. 윤화입니다. 언니 또 고양이 논쟁 중이니? 논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렇습니다. 어떡해 진짜 너무 떨린다. 진짜 숨 달릴 것 같아. 아 제가 봐요. 옛날에 마그네틱 활동할 때 제가 음방에서 Like it's magnetic 할 때 제가 L.O.V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속곡으로 럭키 갈 신드롬 활동을 할 때 제가 하나 사실 퍼지님한테 열심히 이제 허락도 받아가지고 한 제스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했냐면 그 쇼챔인가 쇼챔피언인가랑 해가지고 제가 이런 포즈를 한 적 있잖아요.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다음 음방에서 제가 이거 한 적 있잖아요. 그게 사실 나름대로 약간 이윤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탁 하고 다음 음방에서 이렇게 한. 아 그거 알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네. 알고 계신 걸 내가 몰랐네. 맞아요. 맞아요. 하트 쏘고 맞은 거예요. 그거였어. 사실. 사실.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화살 맞는 거였어?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재밌게 봐주세요. 라기엔 지금 너무 마가 많이 뜨네.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고양이 된 기념. 고양이 된 기념이 아니라 원래 고양이의 상이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논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문제 비하인드도 제가 아까 들은 게 있어요. 아까 그 밥을 다 같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아가 유나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나 언니가 웃으면서 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에피소드는 유나 언니에게 들으시길. 됐습니다. 제가 위버스 라이브를 사실 어제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약간. 그. 해보려고 했다가 약간 용기가 안 나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오늘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아 너무 긴장했나보다. 그래서 오늘 해보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밥 먹을 때 제가 이거 허락 받았어요. 언니 그럼 이거 위버스 라이브에서 오늘 할 때 얘기해도 돼요? 했는데. 언니가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근데 실패. 실패. 됐습니다. 됐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그렇습니다. 님은 하우가 약간 안녕하세요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나? 잠깐만요.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일단 잠깐. 머릿속으로 정보를 가져가지 말아봐요. 제가 조금만. 번역을 해볼게요. 님은 하우. 쉽다. 중국 OT. 중국 OT. 한국어. 민 мен 하우. 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니 하우도. 언니 여기야? 니 하우도 안녕 Halo. 님 원 하우도 안녕하세요. 따지 하우도 안녕하세요인가? 음. 니하오 아니었어? 그러게요 원이 볼쌀면 쌀떡이야 밀떡이야? 제 피부는 전체적으로 쌀떡이에요 좀 단단해요 좀 약간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촉감? 아니에요 그런 약간 찹쌀떡 같은 그런 예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조금 더 단단하고 약간 조금 단단하고 조금 더 약간 그런 촉감이 약간 잘 안 늘어나는 느낌인 줄 알죠? 약간 단단한 느낌? 그렇습니다 제가 만져보고 판단할게요 안되죠? 안되죠? 만져보고 판단할게요 다른 멤버들 볼쌀? 제가.. 아 재밌겠다 다른 멤버들 볼쌀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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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먼저 보고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쌀떡 피부에요? 전 밀떡 피부 쌀떡 피부? 나 밀떡 너 쌀떡? 그렇습니다 불쌍 후기 아 맞다 제가 위버스에 올리기로 약속한 것들이 좀 있지 않아요? 제가 앞구르기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다가 살짝 까먹다가 다리 다치고 나서 올려야지 가 생각이 나버린..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래서 지금 다리 나오면 제가 앞구르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공중제비 막 세 번 돌았다?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 또 귀여운 댓글을 써주셔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앞구르기를 해서 올리겠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니씨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겠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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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니 와니 뒷구르기? 제가 또 얘기할 게 생각났다 다행히도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체육 수행평가로 앞구르기를 하는 거랑 뒷구르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구르기를 할 줄 아는데 뒷구르기를 못해서 꾸역꾸역 했다가 여기에 담이 걸려가지고 진짜 며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뒷구르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뒷그르기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앞그르기를 대신 할게요 탈정만 해놨어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마 다쳐 그럼 안할게요 그럼 안올릴게요 예 올려줄게요 제 약속했으니까 고은이야 나 고백있어 솔직히 떡볶이 싫어? 하아 언니는 나랑 못 놀겠다 나랑 놀려면 떡볶이 먹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대굴대굴 굴러도 돼 그렇습니다 내가 떡볶이 다 사줄게 나랑 놀아 제가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떡볶이의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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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에 무조건 야채튀김 뭔지 알죠 무조건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디폴트 값 떡볶이의 주먹밥은 뭔지 알죠 오케이 공감했어 다들 지금 종망하고 있어 나름 대화를 이어 나갔어 우리 첫 단계를 또 한 거야 지금 위버스 라이브로 웃어 쩝쩝 박사 그쵸? 쩝쩝 박사 밥 먹었어 맞아요 아까 멤버들이랑 대화 찍을 게 있었는데 거기랑 밥을 먹었습니다 순대 못 찍어 먹어 이것도 할 말할 대화의 주제가 하나 생겼네요 순대 못 찍어 먹어 순대는 제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경기도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부산에 내려오니까 갑자기 쌈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죠 어? 왜 쌈장에 먹지? 왜 쌈장에 먹지? 엥? 이렇게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쌈장을 오래 찍어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금보다는 쌈장이 조금 더 더 제 취향입니다 순대를 쌈장에 쩜쩜쩜 물음표? 당연하죠 순대는 쌈장이에요 떡볶이 떡볶이는 모르겠고 제가 좋다고요? 하하하 제가 옛날에 또 맞다 또 주제가 생겼났어요 제가 단발을 한번 자른 적이 있어요 제가 단발을 자를 때마다 너무 안 어울려서 그 단발을 단발 너무 무서웠고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좀 가벼운 거의 단발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가벼운 머리를 하고 나서 가벼운 머리를 또 시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아시죠? 또 그런 거 올라올 때 시소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층이 많이 있는 레이어드 컷으로 잘라주셨거든요 근데 층도 진짜 많이 치고 층도 진짜 많이 내서 가볍고 좋은 거 같아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머리 진짜 잘 어울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단발 안 돼 맞아 어? 여기 좀 변발을 해도 예쁘다고요? 그거는 콩깍지다 그거는 콩깍지다 콩깍지 그 콩깍지 벗겨지기랑 좀 바랄게요 얼굴을 꼬집어도 되나요? 안 돼요 답이에요 개인 라이브를 제가 잘해요? 언니야 개인 라이브를 잘해서 앞으로도 걱정 없겠다?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분발해서 오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10시 3분? 여러분 제가 사실 10시 5분까지 할 수 있어요 2분만 알차게 놀다 갑시다 빠르게 왜냐하면 제가 짐을 써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놀려고 화장도 안 지우고 네일도 안 빼고 이러다 보니까 크렌징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짐을 써야 해 근데 짐을 싸기에는 나는 위버스 라이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안 썼어요 변명은 아니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10시 5분이 어? 어떻게 4분이다 6분까지 합시다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6분까지 합시다 화장한 채로 귀국하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피부 지켜주세요 얼굴에 뭐 났어? 뭐 났나? 이거? 넣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캡처 타임? 아 해야지 해야지 캡처 타임 필수지 필수 기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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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까지 할까요? 7분까지 할까요? 7분까지 할까요? 그럼 7분까지 할까요? 7분까지 합시다 제가 짐 후다닥 살게요 짐을 진짜 완전 후다닥 이렇게 써겠습니다 더 해줘요 요즘 자주 듣는 10분까지? 10분까지? 아 안돼 저 클렌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하고 볼까? 아니 우리 첫 라이브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읍시다 다음에 클렌징 라이브도 해보는 걸로 헤어질까 불안하다니 딱 7분 대면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하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서울이 11시니까 한국이 11시니까 한국이 11시니까 또 또 또 얘기할 수 있는 소스 소스 소스가 필요해 소스가 필요해 이렇게 7분까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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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도 된다니요 안 돼요 여러분 잠이 필수에 필수 양 볼 콕 한 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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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어떻게 1분 남았어 우리 1분 남았어요 앞머리 내릴 생각?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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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내리지 않을까요? 아직 6분이에요. 아직 6분이에요. 시간은? 시간 멈추려면 지금 목헌이 필요하거든요. 목헌이 숨 참으면 시간 멈추는 거 아시죠? 목헌이 불러야겠다. 안 되겠다. 그럼 나도 멈추잖아. 안 되겠다. 본인은 아직 마카오에 있어요? 맞아요. 이제 오늘 밤에 짐을 싸고 새벽에 항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까지? 이러다 10분 되겠네. 10분 되겠어. 안 돼요. 7분. 마카오, 목카오. 7분이다. 우리 그냥. 고양이 닮았어. 이거 고양이 포즈. 오케이. 하고 꼬부침 봅시다. 하고 하트. 여러분 안녕. 짐 싸러 갈게요. 즐거워집니다.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빨리 열게요. 안녕. 잘 가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